히히 유물 아니? 어근가? 어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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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데이 다음날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까까아 해피 까지 데이 뭐 똥씨레기 같은거만 나왔는데 아미노산 까까톨 어 오우 와 아니 근데 소멸이 없는데 소멸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안쎄 안쎄까? 진짜로? 아니 근데 소멸 없으면 가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음 아무튼 내 말이 맞음 소멸이 없으면 그냥 유물 하나 떼고 싸우는 거잖아 손절 손절 호잇 천적과 놀차를 한번 했었나 오우 낙댐마토 죽은 라가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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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표창 오 웹케 웹케 웹케잎 웹케잎 잘챙겨줌 왓처 생일이야 표창 깍깍 털 가지 저세계 중에 하나만 놔도 정말 행복한데 어 어? 두미 락의 15딜 밖에 안나오는거 봐 예약해 3코 15딜 쓰냐 아니오 2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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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룬 2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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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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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룬 5룬 5룬 6룬 5룬 이거 죽겠는데 아니 일단 의심부터 지우자 저것 너무 거슬린다 아심 와 와 몇 들이지? 21 30 앗 와 킬 각임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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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애매하네 파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맞을 때 대행마 밸류가 너무 좋다 뭐야 에이 이런 졸았다 정신수양 뭘 먼저 써도 서순일 것 같은 서순양각상태 미래가 변하면서 서순을 만드는 양자 서순상태 74% 60% 61% 61% 61% 62% 60% 툴드머니 나온거 대박이긴하네 켈리와 처음 오랜만에 보는거 같다 스네크 어디감 야쿠아 걸지마 임마 베오리 타격 홀받네 기도 얼룬은 지금 덱마 두장이나 있어서 별만한거같은 오오 오오 쉿 쉿 브라샤 현실집에 왜 맨 밑에 있냐 전지로 꺼내서 쓰면 되겠구만 천실 천실 아잇 껍질 안건대 인마 밧파타타 돌겠네 옆에 더 싼 전지 뜸 전지 최저가 야 천신좋아 아 나 켈리였지 급수고 일러스트배로 됐다 염원 또 먹을만한데 역시 대행마먹는게 나은다 부적저열 땡큐하네 이젠 정말 강해진 기분이 된다 마키나 저렇게 묻혀있으면 배 터지는데 음 으이이이..... 공포포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미안합스 저거 첫 터네 카드 나오는거 뭐잉 아 대행바 소멸되면서 나오는구나 그게 마치 아 실수했다 아 껍질 미루니까 안댕마 무적 음 음 부적이니까 물음표로 갈까 고민 엘리트 넣어보고 카드 넣어보는게 낫궜다 뭐 뭐? 태양반사 단식 에너지가 좀 많기는데 단식 은 은 구지 왜 DTS가 극단적 회색 분자는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그만 지배해. 지금부터 현실은 이 왓챠가 지배한다. 너 휘둘 점탑은 망했어. 너 휘둘 점탑은 망했어. 너 휘둘 점탑은 망했어. 향림말 스릴살검. 성혼돈각 너무 좋은데 지금. 얼눈이란. 성혼돈각 너무 좋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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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점점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구만. 근데 가지가 다... 가지가 다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맞고... 그냥 맞고... 아이... 해시계 같은 소련은... 천실집에 쓰는 게 더 쎄겠네. 천실집에 쓰는 게 더 쎄겠네. 오메가... 자... 뿡... 요행 좀 써도 되겠다. 요행을 바라지마... 이스라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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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... 이스라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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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Post 다 땡 만드는 법 개인기 도장 쓰면 됩니다 오 잠깐만 우와 가지 생각을 안했네 죽을 뻔 했어 죽을 뻔 했어 던지가 있어도 딱히 쓸 데가 없네 던지가 있어도 딱히 쓸 데가 없네 결론 결론 개인기 개인기 아주 그냥 개판났네 가짜 게임에서 가짜 더 주는 거 아니에요? 가지를 먹는 실력이 있어야지 죽을 뻔 했어 죽을 뻔 했어 죽을 뻔 했어 죽을 뻔 했어 무료 공격 파워 또 창방심장이야 또 창방심장이야 손절 대엑마 펜터 안 사도 되나? 근데 손절이랑 대엑마는 꼭 필요할 것 같네 꼭 필요할 것 같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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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ant 올 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면.. 아닌가? 아니네.. 손절만 빨리 뜨면.. 아이고 수리검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.. 손절 닭보라 박차.. 전지전지 손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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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 뭐 현실 지배가 세상이야.. 손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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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행 타이밍이 좋네 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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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날 말승살검 심판 웰캐받하나 죄많은 심장은 심판을 받으라 장범말살검 약화 계절거로 심판 가능? 심판 되겠는데 유죄 심판 당함 심판 당함 3200점 조가용 수리검 다섯 번 도착 78번 조가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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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가용